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쿠폰 코드 등록을 통해서 200베리 코인을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스토어 앱을 실행하거나 웹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쿠폰 코드 등록을 통해서 200베리를 받아보겠습니다 장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스토어에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에 계정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쿠폰 등록을 클릭합니다 쿠폰 등록 창이 오픈됩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쿠폰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쿠폰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200베리가 지급되어 줬고 200베리는 내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쿠폰 등록을 통해서 200베리를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